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옥타브 키를 활용한 멜로디 연습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옥타브 레, 옥타브 레만 가지고 연습을 하셨다면요. 이번 주는 미, 그리고 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 파 한번 따라와 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작은 별이라는 곡이에요. 옥타브 키가 넘어가면서 4분음표 텅잉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곡이고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연주하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 여기 앞에 두 마디를 한번 불어보면요. 그렇죠? 이전에 했던 연습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텅잉이 잘못됐거나 리듬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연습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4분음표 텅잉에 주의하셔서 솔솔솔 렐레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솔솔 렐레 왼손은 가만히 두신 상태에서 오른손이 솔솔 렐레 이렇게 많이 쥐어지는 행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솔솔 렐레 미에서부터는 하나씩 놓아주시면 돼요. 솔솔 렐레 미 미 레 해서 미서 레는 다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정확히 불어본다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리듬이 4분의 4 박자의 4분음표를 기준으로 쿵쿵쿵쿵쿵쿵 해서 발박자 세셔도 되고요. 혹은 메트로놈 트시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메트로놈 혹은 발박자 세시면서 한 박씩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요. 도 도 도 도 도 도 시 시 랄라 솔은 왼손 움직이지만 움직이지요. 그렇죠. 왼손 움직이지만 움직이고요. 투 투 투 투 투 할 때 도에서 시 교차원 지고요. 투 도 시 시 랄라 솔 다시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한 박씩 또박또박 손가락이 천천히 한 박씩 또박또박 가는 게 중요합니다. 8분음표 들어가시기 전에 한 박 그러니까 4분음표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으셔야지만이 8분음표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4분음표에 대한 리듬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8분음표 리듬 쪼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박을 새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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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되시죠? 제가 첫 번째 줄 다시 해볼게요. 도도시시 날라솔 항상 손가락이 먼저 가셔도 안되고요 호흡만 먼저 가셔도 안되고요 혀만 먼저 가셔도 안되고요 손가락 호흡 혀 손가락 호흡 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부터? 잡은음표부터요 그 다음 줄 해보면 레 레 레 도 활동하네요 레에서 도 떨어질 때 악기를 잘못 들고 계시면 할 때 레 레에서 도로 넘어가실 때 악기를 살짝 놓는 행위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악기가 막 흔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막 흔들리면서 음이 굉장히 안맞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악기를 잘 메시고 그쵸? 한 번 더요 이런 식으로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두 번 반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솔 렐레레리미레 어떤가요? 아까 같은 멜로디예요 그 다음에 도도시시 날라솔 이렇게 작은 별은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디 여섯 마디만 연주를 연습을 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창을 할 수 있는 곡이니까요 4분음표 한방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다시 만나요 라는 클래식 앱두드 곡이에요 제가 연주 예시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교재 추가한 곡이고요 한 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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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으신 곡은 다시 만나요 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미, 솔, 미 하면서 미를 기억하면서 두 개 동시에 놓으셨다가 다시 옥타브 키 누르시면서 다시 눌러주시고 미, 솔, 미 1옥타브 위와 2옥타브 미 모양을 외우신 다음에 이 한마디를 보시는 순간에 바로 아 얘도 미, 저것도 미다 라는 생각이 바로 눈에 들어오시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해보면 미, 솔, 미 이렇게 잘 모르시는 곡들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 박자나 음정에 대한 연습이 더 많이 되니까요. 모르는 곡이라고 패스하지 마시고 모르는 곡일수록 음정, 박자, 그리고 악보 보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미, 솔, 미, 레, 도 그 다음에 미, 솔, 도, 시 그 다음에 파, 솔, 파 아까 솔, 미 랑 같이 솔, 파 굉장히 간격이 넓은 부분에 해당해요. 그리고 미, 솔, 미와 같이 바, 솔, 파 해서 파하고 파가 한마디 안에서 1옥타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 솔 하면서 바로 바, 솔, 파 다시 돌아올 것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다시요. 그런 다음에 렐레, 도, 라, 솔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연주한 것과 같이 모든 음에는 텅잉을 시작으로 음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은 별이나 나비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같은 음이 연속에서 나왔을 경우에도 무조건 텅잉을 하지만요. 4분음표를 연습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그 음을 텅잉으로 시작하셔서 연주하시는 게 훨씬 음을 잡는데 수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텅잉으로 시작하시고 텅잉으로 시작하시면서 내 텅잉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손가락이 잘 되고 있는가 음이 틀리진 않았는가 계속 체크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두 번째 줄 해보면요. 같은 음이 나란히 나오는 게 레하고 레 여기 한 번 나오지요. 그러나 같은 음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줄까지 연주하실 동안에 모든 음의 시작을 텅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랫줄 세 번째 줄 보시면 미솔미래도 미솔도시 첫 번째 줄과 같은 멜로디예요. 그래서 아까 작은 별에서도 보셨겠지만 두 개 다 같은 멜로디 라인이 반복이 되거든요. 첫 번째 줄 꼭 연습 많이 해주시고 돌아오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또 같은 멜로디가 있다라면 연습은 조금 덜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꼭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줄 보면요. 솔도 파미도 여기가 제일 어렵네요. 다시 솔도 파미도 바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음의 높낮이가 급격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솔도 파미도 제가 방금 연습하는 거와 같이 보시면 솔도 파미도 이런 식으로 개명창과 운즈 연습을 먼저 여러 번 하신 다음에 불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솔도 파미도 그러니까 총 다섯 번 해보면요. 하나 둘 셋 솔도 파미도 솔도 파미도 솔도 파미도 솔도 파미도 솔도 파미도 솔도 파미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개 이름 부르시면서 개명창 하시면서 운즈 연습하신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불어보면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마디도 레 라 레 라 시 도 툭툭 떨어졌다가 라 시 도 한 칸씩 올라가죠. 레 라 를 좀 많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 라 레 라 레 라 시 도 다시 만나요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보시고 개명창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운즈 연습을 추가하셔서 운즈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소리를 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번째 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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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